이렇게 신임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중구 추경 예산에는 서 구청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예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예산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선거 때부터 중구에 낙후된 교육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낙후된 시설 개선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듯 추경 예산에 올라온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안에서 지역 내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각각에 대한 지원 내역이 상세히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박정희 공원 논란으로 지난 7대 의회에서 삭감되어오던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50억 원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중구민들의 요구에 맞는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중구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진로품 교육과 다양한 교육 환경에 제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약 이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의 그런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지금 주는 건데 지금 방학 다 끝나고 결국은 애들 수업하는데 이거를 공사를 하든지 너무 선심성 예산에 치우치다 보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서구청장이 교육시설을 넣겠다며 기존 설계를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문제 등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내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필요 주민의 필요시설은 살리면서 좀 바꾸기를 바라는 게 저희기 때문에 조금 서로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중구의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결산안과 43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